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3년 4월 4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3일 상한가급등조이셔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어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구요. 특히나 코스닥의 움직임 요즘 코스닥 미쳤어요. 그죠? 지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도 요즘 올라오기 시작하면 겁나 세게 올라옵니다.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수급동향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동향을 보면 거래소에도 개인이 들어왔구요. 코스닥에도 개인이 들어왔어요. 자 선물은 웨이는 매도 좋고 이러니까 시장은 밀린거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우리 코스닥이 미쳤어요 라고 하면 되는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충분히 즐겨주시면 되는거고 뭐 나중에 뭐 4월 또 5월 위기설도 있어요. 그죠? 계속 위기설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게 지금은 지금은 일단 매매에 좀 십자 하시구요.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게 좋아요. 만약에 수익을 못 챙기겠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나 안보게 익절은 거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리딩클럽에서 제일 강조하는게 바로 손절과 익절이죠. 손절과 익절 자 손절이라는거는 손절이라는거는 손해를 보고 파는거에요. 손해를 보고 매도를 치는거고 그 다음에 익절이라는거는 손해를 안보고 그러니까 본전을 예 본전 위에서 매도를 하는겁니다. 예 매도를 하는건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이 손해를 보고 왜 팔아? 라고 하시겠지만 손해를 보고 왜 파냐고 하겠지만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가지고 이 판 돈으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예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안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계좌를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8, 90% 짜리도 있는데 손절을 못하면 그냥 끝나는거에요. 주식은 손절의 미약 손절의 미약이라고 전 얘기에요. 익절은 이제 수익 난 다음에 뭐 손해를 안보고 뭐하는거니까 이거는 뭐하겠지만 주식이라는거는 손절의 미약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잘하면 잘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거고 빠른 판단이 빠르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오늘같은 경우에 제가 리딩클럽에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종목을 드려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손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리딩클럽에 제일 강조를 하는게 손절이에요. 물론 뭐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 다 리딩클럽에 드리는 종목이 다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아까 단타신호를 좀 드렸거든요. 이구산업을 단타신호를 드렸는데 자 여기에 제가 뭐라고 드리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리딩클럽에 드리는게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고 요거는 그 다음 신호네요. 자 이구산업이 지금 뉴스가 뜬게 요런 뉴스가 떴거든요. 그쵸? 예 이구산업 요거 뉴스가 떴고 어 이구산업 자 이구산업 요런 뉴스가 떴는데 어 어딨어 더 먼저 올 어 여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구산업 9시 8분에 드렸거든요. 이구산업 3,700원 손절잡고 봐라. 자 제일 중요하게 이구 3,700원이면 어딘가 9시 8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고 한번 보자구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러 타셔야 돼요. 이구산업 자 오늘 산 갔죠. 예 뭐 흔들흔들 하면서 결국엔 산 갔는데 자 3,700원어치가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3,700원 3,600원 3,700원이면은 한 이 정도? 3,670원 3,700원 요정도 되겠네요. 그쵸? 요정도 될거에요. 3,700원 손절 잡고 봐라. 그게 9시 8분이니까 어딘가 보세요. 9시 8분 여기네요. 요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신호를 드렸어요. 매수신호를 드리고 3,700원을 손절로 잡아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손절 잡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이제 매도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밀리면 요기서 밀리면 일단 손절 잡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쭉 올라오다가 보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가지고 있어서 뭐 밀릴 때 가지고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사는 물량 들어올 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계속 지켜봐야죠.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정리하신 분도 있고 저도 두 번인가 매매를 했어요. 두 번인가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손절만 지켜라. 손절만 지키면 만약에 손절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한 2% 마이너스 2%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물려서 계속 가져가겠지만 저한테 이제 리딩을 받고 그러면 종목을 초이스를 해서 바꿔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은 많아요. 올라오는 종목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슈도 잘 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면 되고 리딩클록 같은 경우는 운영팀장님께 문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초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k9.kr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예. 일단 선물부터 봐야죠. 자 오늘 선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쵸? 자 아침에 시작을 해서 살짝 올라오다가 그냥 쭉 밀렸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매매를 한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매도에 200만원짜리가 있죠? 이게 아침에 2당이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공부하라고요. 제가 요거 아침에 매수 살짝 올라오다가 정리하고 여기서 매도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신호를 드려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신호를 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매도해라. 9시에 선물 매도해라. 그쵸? 9시에 선물 매도해라. 그러니까 앞에는 매수 신호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선물 매도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예. 자 100만원. 그쵸? 예 100만원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0만원짜리. 그쵸? 10분만에 200만원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200만원은 그냥 물론 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50만원이에요. 예. 저는 이제 4계약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 끝. 요거 요거 요게 200만원짜리죠. 요게 200만원. 요게 올라왔고 요기도 올라왔고 요거 V자 하나 먹고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먹어요. 그럼 총 지금 보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거 매도 먹었었죠. 요거 매수 요것도 짧게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도 요거 매도 그래서 매도는 짧게 짧게 나왔어요. 그쵸?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드 신호 사드 신호 있어요. 사드 신호를 보면 이 추세 신호를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추세 신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을 하자마자 장이 시작되자마자 이거 그냥 매도로 해서 끝났네. 색깔 보면 끝났네. 그죠? 색깔 보면 끝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매도예요. 요거 매수 요거 매도 매수 그죠? 요거 매도 사드 신호 잘 보세요. 사드 신호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오후에는 뭐 크게 할만한 건 없었고 오후에는 크게 할만한 게 없었고 오전장에 수익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기서 매수도 100만원짜리가 하나 나왔죠. 한계약 하시는 분들은 물론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 네 25만원 그죠? 25만원 한계약하면 25만원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한계약을 하셔서 25만원 하루로 일당을 갖다가 30정도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선물은 하루에 30이면 돼요. 30만 곱해도 이거 이렇게 해서 21만 터져도 물론 더 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21만 터지면 600입니다. 뭐 일당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약을 돈이 여유 있는 분들은 제가 분할을 할 사람을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뭐 3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굳이 3천만원 다 주식할 필요 없어요. 한 2천만원 정도는 선물을 하고 천만원 가지고 선물 주식을 해도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 하기 전에 자 그러면 1봉은 어떻게 됐느냐? 1봉은 오늘 밀렸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 밀렸겠죠. 그죠? 네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밀렸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를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 그때는 여러분들이 몸사리면 돼요. 지금은 이거 계속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살짝 밀렸었네. 그죠? 근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죠. 코스모아. 요거는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이죠.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이에요. 코스모아 2차전지. 지금 다 2차전지에요. 그죠? 2차전지 리튬 관련한 테마고 지금 코스피 200에 테마 코스피 200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을까요? 그만큼 단단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단단한 종목이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가죠. 그렇다고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코스모아학은 오늘 크게 올라왔습니다. 2구 산업.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 관련한 종목. 아침부터 말씀드렸고 대창이 중간에 2구 산업이 상 찍을 때 대창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요거 외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대구라고 보통 얘기해요. 서대구. 서원. 배창. 2구 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서대구. 그래서 구리 관련한 종목은 이 3개만 아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서대구다 그러면 서원대창 2구 산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구 산업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익을. 야 이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자익을 또 상 들어갔어요. 자익을 지금 미쳤어요. 그죠? 미쳤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지시킬만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거래 정지시키면 다음날 또 상 가고. EV 참단 소재.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은 리튬 테마 수산화 리튬 관련한 종목입니다.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월크론한테 이걸 니켈 관련한 종목이죠. 네. 니켈 관련한 종목. 예.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코스모신 소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2차전지가 짱입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는 거 아침에 수급이 돌아오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온 종목. 지금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다 2차전지예요. 물론 다 매매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종목들이 강하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상한가 자 상한가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 일단 코스모와 2차전지 코스피 200 기대감 그 다음에 이구산업 글로벌 구리 수요 증가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 그쵸. 구리가 구리가 많이 사용을 된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철 구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철이랑 구리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그 뭐랄까 이 시장 시장을 갖다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과 구리가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산업이 다시 발전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구산업 이제 구리 쪽 이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구산업이 항상 대장으로 움직임 나온다. RF쌤이 경영권 매개 이거 금요일에 있었나봐요. 금요일 날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 RF쌤이 거의 짱이었고 거의 산 근처에서 시작했고요. 자이글 미국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자이글 2차전지 관련한 점으로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 이제 금요일 날 하나 갤러리랑 그 다음에 하나 케미칼이랑 인적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을 하면 참 잘한 겁니다. 물적 분할 그 누구처럼 LG LG화학처럼 물적 분할을 하면 나쁜 놈들이죠. 인적 분할을 해야지 주주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하나 갤러리 우선주가 상으로 투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장주에도 하나 갤러리도 움직임 나왔었죠. 이것도 저도 봤습니다. 자 EV 첨단소재 수산하리툰 공급계획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은 AIM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전부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전부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잠깐 보죠. EV 첨단소재 SGS 솔루션 제널루션 이거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던 것들이에요. 자 EV 첨단소재 한번 볼까요? 자 EV 첨단소재는 아침에 아침에 이게 올라오는 걸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침에 수급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거의 상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만큼은 다 먹어버린 거에요. 한번에 물론 상은 못 먹었어요. 상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은 못 먹었지만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상 꽤 세게 올라왔다. 그래서 EV 첨단소재 수산하리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GS 솔루션 이거 SGS 솔루션 이거 시간으로 어떻게 됐죠? 아 밀렸네 시간으로 어우 많이 밀렸네 이거 다 정리했거든요. 여기서 두 번 매매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세게 올라올 때 이때 한번 하고요. 쭉 빠졌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올라왔죠? 이때 두 번 매매였고 마지막까지 움직임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4% 빠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수급 들어오는 것도 이거 1차적으로 한번 뉴스 들었고 이게 뉴스 떠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얘가 올라온 게 삼성에서 NFT 쪽 그렇죠? NFT 쪽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NFT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그 SGS 솔루션 맞나? 여기 있나요? 없죠? 얘 NFT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고 SGS 솔루션 스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움직일 것 같았어요? NFT NFT SGS 솔루션 움직임 나왔고 또 여기에 같이 움직임 나온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것도 같이 세게 움직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먼저 나온 거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먼저 튀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먼저 튀었는데 실제 SGS 솔루션 스가 나중에 올라왔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여기서 뉴스 뜨고 크게 올라온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것들 뉴스에 나왔다가 이렇게 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버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나면 꼭 챙기세요. 뭐 나는 초보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버는데 초보자 중급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죠? 제널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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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서 두번 모건 종목이죠. 아까 제널루션 같은 경우는 1대1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1대1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얘가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무상증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무상증자를 왜 하냐면요. 무상증자는 왜 하냐면 지금 유보금이 있어요. 회사에 유보금이 있는데 이 유보금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왜 자본금을 왜 많이 넣으면 좋으냐. 자본금이 커지면 그만큼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유보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유용을 하는 거예요. 유보금을 갖다가 이제 자본금으로 만들면서 자본금으로 넣으면서 뭐가 뭐라 해요? 예. 돈을 넣으면서 주주한테는 주주한테는 무상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뭐죠? 음 3대1 무상증자 한 거 그거 아마 엄청나게 손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30% 40% 이상 손해볼 가능성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원을 들어가가지고 100만원어치의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권리를 하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그 종목 1대3 무상증자 한 종목이 휴마시스 자 1대3 무상증자를 하면 예를 들면 원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다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 75% 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100만원이 들어와서 1대3 무상증자를 하면 마이너스 75% 그러니까 25만원에 시작해서 얘가 올라오다 올라와 와도 올라와도 실제적으로 50만원까지 못 왔거든요. 그러면 한 40만원에서 끝났어요. 그럼 현재 마이너스 60% 잖아. 60% 근데 나중에 3배의 물량이 나와서 이거를 커버를 쳐주셔야 되는데 실제 물량 나올 땐 겁나게 빠집니다. 이거 못 메꿔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무상증자 권리락을 당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험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노루션이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상한가를 갔어요. 거의 한 20몇 퍼센트 5,6%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갔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상증자도 잘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이 되더라도 상한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1대1 무상증자 지난번에 1대3 무상증자는 점상으로 한 번 가고 두 번째 풀렸죠. 근데 지금 얘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수익 내는 게 최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아침에 2당 끝났죠? 매수 1당 그 다음에 항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항생 오늘 제가 매수 신호 드렸죠? 항생 매수 신호 드렸는데 항생도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항생도 드리고 있는데 항생 오늘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이렇게 매도는 짧게 두 개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자랑하고 뭐하고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익 나는 종목과 매매를 하는 종목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종목과 실제 매매를 하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오고 아닌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4월 3일 상한가급 등주 테마 분석 해드릴게요. 코스모 화학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동전주가 두 개인가 상한가가 돼있더라고요. 그건 다 빼버렸어요. 그건 관리 종목 그러니까 뭐 감사보고서 제출한 것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들은 빼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거의 다가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쵸? 예 코스모 코스모 얘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자 코스모 화학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량 터지면서 하는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모 화학은 아침에 진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와서 그냥 상한가까지 1시간 만에 상한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어쨌든 이거 상한가 들어갔고요. 코스모 화학 2차전지 관련한 종목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2구산업 얘도 마찬가지 이건 구리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구리 관련한 뭐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움직이는 나오다. 여기서 살짝 밀어놓고 5구장에 마무리 했습니다. 종가에 상부터 그렸어요. 그쵸? 2구산업 그 다음에 RF세미 RF세미는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경영권 넘기는 것 때문에 금요일 상관 상관 종목이고요. 요거 살짝 아침에 밀렸다가 투상 간 거네요. 그쵸? 확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짜리냐면요. 어 고가가 23% 시가가 이거 마이너스 이거 시작하자마자 얼음 들어간 종목 이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RF세미 경영권 변경에 관련된 계약 체결 상관 가입니다. 자이글 뭐 자이글은 말이 필요 없죠. 오늘도 들어갔다가 와 이거 쫄리긴 하더라.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확 잃어버리더라고요. 쫄리더라고요. 자 자이글 또 상관 가입니다. 뭐 이러다가 조만간 10만원 돌파할 것 같아요. 그쵸? 또 거래정지 되나 한번 보세요. 한화 갤러리 우선주 우선주 첫날 상한가 둘째날두 상한가 그 다음에 한화 갤러리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올 겁니다. 시간 내로 지금 1% 올랐는데 한화 갤러리 우선주 상한가 얘도 또 한번 움직임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EV 첨단 소재 자 EV 첨단 소재 마찬가지 EV 첨단 소재도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 리튬 테마 상승 수산화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자 다이나믹 디자인도 움직임 나왔는데 요거는 니켈 광산 관련한 이슈가 있었나봐요. 그쵸? 요것도 니켈 이에요.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관련한 걸로 해서 아침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빠르게 상한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월크론 한테 리튬 관련한 대표적인 리튬 관련한 종목이죠. 얘랑 보통 포스코 엠텍 그쵸? 포스코 엠텍이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포스코 엠텍은 지금 약간 약하구요. 보시는 것처럼 월크론 한테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시간에는 조금 밀렸어요. 미국 IRF 렉시성 해소 2차전지 템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 당연히 리튬 관련한 종목이죠. 어반리튬 지금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올라왔고 어반리튬 이 보통 세게 올라오죠. 어반리튬 이랑 하이드로 리튬 둘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모신 소재 하이드로 리튬 은 리튬 플러스 최대 지주 리튬 플러스가 친환경 수산화 리튬 제조 기술을 NFT 인증 예정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보았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이것도 2차전지 테마로 올라오는데 얘도 미쳤다. 2차전지 테마는 와 이건 코스모쪽도 얘네들도 미쳤다. 박스권 돌파하고 살짝 올라왔다가 늘렸다가 그다음부터는 빠스탑 올라갑니다. 이거는 은하철도 99구네요. 자 광무 2차전지 리튬 테마예요. 요것도 이제 소유수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얘도 여기서 거래량이 뚝뚝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보면서 광무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시고 성신양해 자 성신양해도 어떻게 보면 성신양해 우선주 인데 얘도 지금 갑자기 리튬 테마로 되어버렸어요. 충북 단양의 리튬 광산 발표 소식 제부가 단양 공장이 있는 것 때문에 성신양해 움직임이 나왔고 성신양해 는 장중에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얼음도 됐고 올라온 거죠. 그죠? 요거 때문에 올라왔는데 고점에서 밀렸어요. 그죠? 시간에도 밀렸고 넥스턴바이오 EV 첨단 소재 관련한 이슈로 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주주 그죠? 넥스턴바이오 최대주주 그 다음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 이것도 아까 몇 번 말씀드렸죠? 나노신 소재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리튬 관련한 것들은 그러니까 리튬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은 거의 다 종목이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본다 그러면요 얘네들 다 무서워가지고 뭐 드릴 수가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왔을 때는 코스모 화학 아이고 왜 이래 코스모 화학 이랑 코스모 신소재는 또 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그리고 자익을 더 갈 것 같고요. 근데 조심하세요. RF 쌤이 마찬가지죠. RF 쌤이 요거 RF 쌤이는 요거는 좀 그렇다.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얘도 더 갈 것 수산 활리 투 물론 이중에서도 더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4월 4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지혜난 에너지 하 요거 지혜난 에너지 아까 장중에 움직임 나왔을 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올라오다가 빠지더라구요. 지금 여기서 보면 수급이 들어오다가 확 빠져버렸죠. 그래서 죽는가 했더니 시간으로 상 붙어버렸습니다.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X-ray X-ray L-I-T 인가요? X-trail 리트 X-trail 리트 인가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54억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리튬 사업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 목적으로 X-trail L-I-T X-trail 리트 예 맞나요? X-trail 가 예 X-trail 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어쨌든 어 요거 예 750만 주를 갖다가 194억 에 신규 치득 그러면 지혜논 에너지도 리튬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어 유상 증자를 하고 신규 치득 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서로 이쪽 에서 지혜논 에너지는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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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리트 리트 엑스 라 엑스 트레이 트 리트 라고 그랬냐? 뭐라고 읽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지혜논 에너지 어쨌든 엑스 트라 리트 맞는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쵸? 서로 한쪽은 주식을 그러니까 유상 진자를 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신규 취득 은 더 많이 했어요 자 지혜논 에너지 올라오니까 여기에 같이 움직임 나오는게 엔트텍 예 지혜논 에너지가 엔트텍 모의사죠 그것 때문에 시간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코넥 자 요거 장중에 올라온 건데 시간으로 상 들어갔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더라고요 방해산업 전쟁 테마 2차전지 테마 에스코넥 내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세게 돌아왔습니다 예 요거 지켜보시고요 대명 에너지 자 오늘 대명 에너지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일이 가격이 5일이 하룻밤 사이에 5달러 하나 띄었어요 그쵸 갭두를 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명 에너지 5팩 긴 기습 감산 유가 급등 자 그걸로 해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뭐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솔 인티큐브가 나왔는데 요것도 AI 관련한 종목인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B 인베스트 자 LB 인베스트 내일 요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반등을 해서 내일 거리량이 터지면 요거 세게 갑니다 아시겠죠 LB 인베스트 신규상장주의 기술적 반등인데 브레이크 걸렸죠 내일 갭떠서 올라올텐데 물론 밀릴 수도 있으니까 손절 잡고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 여기에 장대 양봉이 뜨면 이 종목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DBI 택 강성부 펀드 KCGI 동사매입 지분 경영권 문제 가능성 DB 하이텍 경영권 문제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때문에 DB 올라오고 있죠 요즘 DB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지금 DB 하이텍 때문에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든 더 가겠네요 카나리아 바이오 내일 기업설명회 한댑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으로 2% 올랐고요 요것도 장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약하더라고요 중앙 DNM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모멘텀 와 그거가지고 이렇게나 올라오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셀바셀스케어 자 셀바셀스케어는 셀바스 AI랑 같이 움직임 나오죠 지난번에 셀바스 AI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뭐 지금 보시면 계속 횡보하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것도 좀씩 횡보하면서 올라오나 보세요 얘가 움직임 나오면 셀바스 AI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옵티코어 옵티코어는 특별한 이슈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2차전지 회사로 바뀌는 지혜는 에너지 에스코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엄청나게 매수잘량이 많은 거 보니까 세게 올라올 가능성 높고요 자 오늘 5일 안 빠지면 대명에너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B인베스먼트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DBI텍은 이게 경영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더 뭐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일단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무조건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AI는 좀 빠졌어요 채찍 PT 관련한 AI는 빠졌고 지금 한 4 5일 정도는 4일 정도는 2차전지 2차전지 하루는 반도체 그죠 거의 그렇게 돌고 있는데 아직도 2차전지가 무진장 강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계속 지켜보시고 매매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수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어 선물 공부하실 분들 그 다음에 주식 공부하실 분들 pk9.kr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추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